오늘 오프닝의 연희은 참 고난에 의해서 살아오셨다고 소개를 했는데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제가 소아암 환자였거든요. 원래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원래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는데 한 9살 때인가 10살 때인가 건반에 딱 스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손에 스쳐서요? 네, 여기 상처가 있거든요. 여기 혹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건반 치다 보면 이제 스치기도 했는데 그때가 약간 눈물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 한 번 통증이 시작되면 그 자리에서 너무 극도로 아파가지고 거의 한 5분 정도는 다른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동네 병원 쪽에 가보니까 어린 애들에서 좀 흔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크기도 작고 좀 괜찮을 거다 이랬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계속 혹이 커져가지고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가 되니까 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삼성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그 교수님도 처음에 볼 때는 괜찮을 거라고 대신 너무 아파하니까 일단 수술 일자를 잡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경과를 보자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뭐 괜찮은가 보다 이러고 이제 예정된 수술자에 수술을 하고 이제 퇴원을 했죠. 그리고 다음 외래 때 갔는데 약간 의사 선생님 분위기가 약간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보통은 종양이라고 하면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이 있는데 양성 종양은 그냥 혹 같은 거고요. 악성 종양은 암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양성 종양인 줄 알고 이제 그냥 혹시 몰라서 조직검사를 의뢰를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악성 종양이라고 했고 정확하게 말하면 피부 밑에 이제 활액막이라는 그런 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육종이 생겼다 해서 활액막 육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한 달 정도만 늦게 왔어도 이게 전신으로 좀 퍼져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성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원래는 한 번 수술하고 말 거였는데 좀 전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좀 범위를 크게 수술을 해가지고 전의를 막는 수술을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면서 혹시나 전의가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무섭고 내가 한 달만 늦었어도 좀 살리기 힘들었다는 말과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약간 그날 때 죽음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느 날은 너무 무서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혼자 방에 있는데 침대에 물을 걸고 앉아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저 창문으로 어떤 빛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은 저처럼 좀 어렵고 아픈 사람들의 도움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 모태에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은 사실 부모님 헌금하라고 돈 주면은 그 돈으로 피시방 가고 그랬던 애거든요. 10살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 나갈 때는 막 게임도 많이 하고 저기 욕도 쓰고 이제 그냥 일상 일반적인 아이의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에 좀 진지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 시기에 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은 잘 맞춰줬어요? 네. 그래서 해가 한 해가 지나서 1년 뒤에 원래는 수술 자국이 한 이 정도였는데 좀 전의를 막으려고 이렇게 좀 크게 수술을 했고요. 좀 수술 두 번째 수술은 많이 아팠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수술 끝나고 회복실 같은 곳에 나왔는데 이 산소 마스크 그 냄새가 너무 고약했던 게 기억이 나고 목이 너무 말랐던 게 기억이 나고 또 병실 생활도 한 한 달 좀 넘게 했던 것 같은데 좀 왜 나는 학교도 못 가고 좀 친구들이랑 못 놀고 이런 감정들 좀 위축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제 퇴원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잘 되나 싶었는데 제가 11월 26일이 생일인데 이제 한 3일 앞두고 갑자기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다들 어디 가셨지 그래서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집에 갔는데 갑자기 친구 어머님께서 괜찮은지 저한테 안부를 물어보면서 혹시 뭐 지금 배고프지 않냐고 일단 뭐 먹으라고 해서 밥도 채져주시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걸 다 먹고 이랬는데 나중에 좀 어른들이 저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같이 손잡고 병원에 갔는데 장례식장으로 저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아버님께서 그 심장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갑자기요? 네. 그래서 그날 제가 생일... 마침 날짜도 참 속상해요. 이게 3일 뒤면은 제 생일인데 또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인을 그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왜 나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암으로 인해서 아파야 되고 좀 아버지도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때 자녀가 3명이었는데 누나들은 대학교도 아직 못 갔고 저는 초등학생이고 어릴 때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주부셨는데 참 상황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어린 나이지만 많은 생각을 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 여전히 정신 못 차렸지만 그래도 참 좀 부정적인 생각에 근래에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의 빈자리도 있고 아버님의 빈자리도 있고 좀 그런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결핍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게임도 그렇고 주변 친구 관계나 이럴 때도 뭔가 내가 좀 이기고 싶고 뭔가 그런 뭐랄까 어떤 성취? 아니면 어떤 재미? 이런 걸 좀 쫓아서 그렇게 제 자신을 자꾸 채우려고 했는데 정답은 그런 걸로 채울 수 없었죠. 학교 생활도 엉망이었겠네요. 뭐 그렇게 엉망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낯을 좀 많이 가렸고 뭔가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거를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좋은 것 같고 친한 친구랑 잘 지내는데 뭔가 좀 더 다가가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고 한데 뭔가 혼자 위축되고 좀 다가가기 망설여지고 좀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까 어머님도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근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막둥이인데요. 어머니가 이제 마흔 살에 저를 낳으셨는데 좀 늦게 본 아들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어른의 시선에서 보기에도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많이 이제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막 열심히 할 때도 뭐 게임 그만해라 이런 얘기보다는 너무 오래 하면 눈이 나빠진다라든지 언제 잘 거니 이렇게 좀 돌려서 말씀하시지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배경을 해주셨고 근데 저는 되게 못되게 되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뭐 잠시만요 이러면서 그냥 내 할 일 계속하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약간 뭐 명령조로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되게 떼쓰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살짝 살짝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니한테 되게 못되게 말했었고 게임도 절제가 안 되는 나이니까 참 그런 결핍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좀 그런 방황들이 좀 이어지던가요? 일단은 초등학교는 그렇게 무사히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는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주의 성수는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은 교회는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가서 그때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가정비전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좀 부모님의 발을 한번 씻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번 어머니 발을 이렇게 딱 물로 해가지고 씻겨드리는데 제 발의 주름이 다 느껴지면서 그때 제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정말 어머니께서 한정된 형편 가운데 본인은 먹을 거 안 먹으시고 그러니까 아껴 쓰시고 아쉬운 게 저랑 손잡고 그런 국내 시장에 갔는데 저는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 하시면서도 본인 옷은 제일 싼 거 입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다음에 사면돼 이러고 이제 가시고 이랬던 게 문득문득 떠오르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게임에 한창 빠져 있었을 때 어머니가 고생했던 거 그리고 날 위해 참아주셨던 거 이런 게 다 고스란히 느껴져가지고 그때서야 어머니의 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바뀌어야겠다. 물론 웃긴 거는 이제 그 다음날도 게임을 했지만 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서서히 바뀌었던 거 그때가 좀 계기가 돼서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담임 선생님과 이제 그 당시 수학을 저한테 알려주셨던 과외 선생님이 계셨는데 처음으로 나도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깨우쳐주셨어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시니까 이제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 이게 게임 말고도 재밌는 게 있네? 이러면서 좀 학업의 재미도 느끼고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성적이 안 됐는데 그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도 갈 수 있게 됐고 되돌아보니 나중에 제가 가족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사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담임 선생님들이 학부모님과 면담을 한대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뭐 우리 담임 선생님 좋게 말해줬겠지 이래 생각을 했는데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저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은 좀 산만하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뭐 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들었어요. 부모님 사실은 너가 자랄 때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뭐라 말은 못했지만은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 선생님 얘기 듣고도 우리 세웅 어린이에게는 전혀 말은 안 해주신 거예요. 어머님이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어떻길래 이런 얘기를 안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어머님 보면은 인내와 절제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런 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를 양육하시면서 세웅 혹시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나가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는데 아니 내가 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누군가 네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울무지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되게 엄마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펑펑 울었어요. 그때 앞에서는 그렇게 티를 하나도 안 내시는데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어머니의 입장을 떠올려 보면은 배우자도 지금 없고 아이들도 아직 학업이나 이런 게 남아있고 하나뿐인 아들은 상처가 많은지 말은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겠어요. 그거를 나를 혼내거나 때리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나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지금도 새벽 기도 가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혀 티 안 내고 새벽 기도 가서 아들 이름을 외치면서 그러니까요. 눈물을 흘리셨을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아휴 마음 찢어지죠. 우리 애들 앞에도 이제 좀 변해야 되거든요. 저희 애들도 갈 자신은 없고 방 앞에서 해야 되겠어요. 방문하는 거 같은 게 반대로 안 내지는 planting 네 반대로